VOD까지 같이 가격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디즈니까지 저희가 메타현동을 국내 최초로 실시를 했고요. 지금 넷플릭스와 티빙에 대해서도 개발 중에 있고 조만간 고객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요즘 드라마 영화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어디 있는지 OTT별로 찾기가 번거롭더라고요. 일 끝나고 오면 아기 보느라 집안일 하려 바쁜데 재밌는 콘텐츠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.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사라진 U플러스 TV OTT TV를 소개합니다. 런처 TV를 타면 바로 띄는 런처를 통해 주요 OTT 콘텐츠를 탐색하고 이어볼 수 있습니다. 홈 화면 입기 OTT V-O-D 실시간 채널을 한 화면에서 편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. 랭킹 추천 요즘 뜨는 콘텐츠를 추천받아 콘텐츠 고르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 통합 검색 OTT V-O-D 실시간 채널 부분 없이 한 곳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 이 모든 것을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와 OTT 할애성으로 즐기세요. 통합 검색으로 찾기 쉽고 이어보기 쉬운 새로운 유기라스탄을 경험해보세요.